여러분 혹시 얌 알고 계시나요? 얌 얌전할 때 얌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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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프렌즈 보긴 봤는데 시시 and i like watch the over um with the subtitles 아 프렌즈 first with the kreams subtitles ~~ ~~ ~~ ~~~ ~~ 아 아 칼 진짜 멋있게 찍는데 그렇지 아 우리 괜찮아요? 아 아 이거 어디 있어? 아 카르페인 것 같아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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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몬타나? 까르보나라 라지모나라 까르보나라 라지보라라 얘를 처음으로 보네 처음으로 보네 지미 여기 보네 라 지 모 라 라 지미 형이 진짜 못해 까 르 도 나 까 르 도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사고인데 아 이럴때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있죠 침착하게 미안해집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땐 눈에 이들이 가득 찼지 않나 또 아이라인 시켜요 지금 오빠 좋고 같아요 갔다 올게요 오늘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머리색이 약간 오 오 야야야야 면밀이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깨고 다녀 아니 춤춤 춤 춰야 돼서 민망해 지금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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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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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휴우 영화 pursued 정국 가지고 줘 허 아 정확한 보관 자기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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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터 다 떴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 나간 적이 없었네 왜 카메라에 돌아가고 있대 맞아 놀랬네 너를 더 취해야하지 카메라 앞이니까 아 카메라 어디 있었어? 아 씨 몰라 형 왜 갑자기 쓰레기 청소해요 갑자기 잠시만요 아무것도 잠시려 네? 왜? 형 빼고 다 치워요 형이랑 누구야 왜 왜 둘이 왜 다 먹고 안 쓰냐 뭐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기회되면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놀러 오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뭐 이렇게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알려드렸다시피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안정을 시켜주고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취미이고 그리고 되게 제 자신의 치유를 얻는 게 그리고 또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알려드렸다시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제 보조분이 역할 보조분이 설명 역할을 잘 해주는 거야 어? 보조분?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야 내 방에서 나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학교 안 다녔니 불필요 불필요 야 쟤 좀 이상해 쟤 하면 안 될 것 같아 먼저 요즘 화이트보드에 안 쓰나 뭐해 야 근데 쟤 종교 열등을 했었던 적 있대 너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뭐하러? 비빔국수 비빔국수 하는데 오이는 왜 이렇게 써 그냥 가면 안 돼 아 해봐 해봐 방해 꿈 초래였어 새로운 미재미 필요한 것 같아 오케이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 아주 좋아합니다 아 저 친구 잘생겼구만 이름 전정구 나이가 스물 한 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구만 팀의 스킨지컬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퓨지컬 스펠링 아십니까? 그 자유님? 음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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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회견 2개 진짜 나 집중 나 가지고 와 빨리 집중 아 남친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봐요 좋은 비보이 한국에 돌아가니 흥분되니? 흥분되니? 네? 흥분되니? 흥분되니? 질문에 있어 아주 자 갑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갑니다 트러블리 흥하핰하핰 흥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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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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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이케, 치명적이네 지금? 머리가... 왜? 치명적인데? 뭐, 재밌어요?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비영은 저기 뭐야? 응? 뭐? 비영은 치킨 누드숲 치고 갔다고 하던데 아, 제이케,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줘야지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치킨 누드숲부터 쳐야 됩니다, 알았어요? 너 머리 봐봐 알았어요, 바로 치킨 누드숲부터 쳐야 돼요 다시 혀 Evangelion 여러분 켜 주세요 뭐지? 처음이 뭐지? 가자, 제이케, 렛츠고 chauff, thanks 오케이, 대박이다, 너 쉽지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고 잘하면서 섀도우를 만나게 되는 타이밍 그때를 이제 노래를 했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연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듣는 재미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diligenc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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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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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침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유키의 심심 윤키가 나 뭐 관우라고 불렀어 나 어제 허그를 먹고 그리고 그리고 에이 뽀라라